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미루는 등의 중동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중국의 경기 부양안이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침에 따라서 국제의 유가가 이틀째 하락을 하니까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1% 넘게 올랐습니다. 42510이 사상 최고치 경신 S&P500지수 0.71% 상승 5792,5800 직전입니다. 또 사상 최고치 경신 나스닥 종합지수 0.6% 상승 18291 필라데비아 반도체 1.06% 상승 5321입니다. S&P500지수가 7거래일 다우지수는 3거래일만에 또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 종합지수 7월 10일이 최고점이었습니다.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기술주가 7월 10일 달성을 했었던 최고치까지 앞으로 나스닥 종합지수 2% 정도 남았습니다.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는 약 11% 남았습니다. 그러니 7월 10일 이후에 8월 9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특히 7월 10일 최고점 이후 크게 하락을 했던 기술주들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우리의 투자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시작한 2020년 팬데믹 때 2020년도부터 보면은 아직 5년이 채 안됐죠. 내년 초가 돼야 내년 봄이 돼야 우리가 미국 지식에 투자한지 5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5년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률 벌써 2배 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신지 몇 달 되신 분들 작년에 되신 분들은 2배 안됐지만 2020년 그때 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배 넘었어요. 그때 투자를 시작했을 때 당시 우리의 대표 투자 종목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5만원이었습니다.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QQQ 20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2배를 넘어서 5년 평균 3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우리처럼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몇 년에 2배 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기술주 분야의 투자 수익률을 따라올 섹터는 없을 것입니다. 즉 나스닥 100과 필라데비아 반도체 빅테크 10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전세계 반도체 매출이 531억 달러 500억 달러 넘어섰어요. 월 매출이 500억 달러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6%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한 달 전 대비 3.5%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2분기에는 2분기면 4, 5, 6월이죠. 전세계 반도체 시장이 전년대비 18.3% 늘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월 매출액이 500억 달러에 근접했었어요. 6월 달에 그런데 지금 매출이 531억 달러 500억 달러 훨씬 넘어섰죠. 특히 북미 시장이 23년 6월과 비교해서 43%나 급성장했습니다. 북미 시장 어디예요? 캐나다와 미국이에요. 그런데 캐나다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 특히 반도체 시장은 다 비교가 아닙니까? 7월 한 달간 전세계 반도체 매출이 513억 달러 6월 달에는 한 달 매출이 500억 달러가 안됐는데 7월부터 500억 달러가 넘어선 거예요. 7월에 513억 달러 8월에 531억 달러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이 올해 5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 예상을 하고 202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에 2030년까지 6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도체 열풍 속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 어디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세계의 반도체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계 반도체 매출이 거의 미국에 있고 전세계의 탑컬레스가 다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에 투자를 안 하면 어디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 투자 지역 어디죠? 미국 주식 시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1등 규모의 주식 시장이죠? 다 인정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것이 바로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과 우리나라의 일부를 그것도 투자 금액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을 본인이 잘못 판단한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미국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일부 그것도 투자 금액의 과반수 이상 몰빵이 아닌 일부를 투자 중인 것이었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도 2차 전지가 투자의 모든 것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3년에서 5년 후에 2차 전지 섹터와 미국의 기술주와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겠지만 어디가 더 수익률이 높을지 예상해서 우리는 전제 미국 시장에 투자 중인 것입니다. 2차 전지들도 오르겠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은 주가가 참 힘들죠. 52주 신저가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채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구간에 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오르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더 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는 상태로 돈을 두고 이 무서운 시장에 들어와서 그나마 가장 눈에 띄는 안정적인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맨 처음에 투자 시작하면서 그 종목에 투자를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교체를 종목 교체를 하신 분들 미국 시장으로 얼마나 성공적입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2차전지에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디 중국과 국내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이 올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국내 주시장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보다 기관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욱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외국인과 기관에게 돈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주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뺏깁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외국인보다 기관보다도 국내 투자자들이 2차전지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과 국내의 2차전지들이 많이 오르길 바랍니다. 중국과 국내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미국 주식에 현재 투자중인 여러분들과 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2차전지가 투자종목들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강조합니다. 혹시라도 주위의 잡음과 일시적인 축가 하락에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의 투자 목표 장기 투자는 그만큼 힘들게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과정에 우리의 투자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